한국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성한 가운데 미국 내 주요 대학들도 중국에 이어 한국을 여행 제한대상국에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3월 봄방학을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했던 한국 유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대는 25일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용 여행 지침 최신본을 공지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중국에 이어 한국을 여행 임시 유예국 명단에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학교 측이 지원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중국과 한국 여행을 잠정 제한한 겁니다. 조지타운대는 또 학생과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미국 외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미국 재입국과 성공적인 학기 이수에 잠재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을 통해 중국과 한국으로의 모든 여행을 제한한다고 밝혔고, 남가주대로 불리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의 경우는 본교 학생들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북부의 미시간대학교 역시 중국이나 한국 여행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 재입국에 미칠 영향을 숙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3월 봄방학 기간에 한국 방문을 계획했던 유학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 5월 초록 예정이라서 3월이나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국내 면접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지속 악화되면 한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직접. 미국 대학들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한국으로의 여행경보를 최대 수준인 3단계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회피로 격상한 뒤 나왔습니다. 대학들은 또 중국과 한국보다 여행경보가 한 단계 낮은 이탈리아와 일본에 대해서도 여행 전 국무부의 지침 등을 잘 파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VOE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등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제한하는 국가가 4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현재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베트남, 몽골,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 등 22곳으로 전날 오후 6시보다 5곳이 늘었으며 28일부터는 몰디브가 한국 방문 후 입국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영국과 인도, 카타르, 대만 등 21곳으로 전날보다 8곳이 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함께 입국 제한국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국에 대해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호텔 격리나 자가 격리 등에 조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동국가 아랍에미리트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유엔 회용국 중 처음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보고서에서 2019년 12월 전까지 자국 내 북한인들에 대한 거주 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 823명을 돌려보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 당시 해당 숫자는 자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북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송환한 북한 노동자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의 최종 이행 보고서도 이날 함께 공개됐습니다. 유엔 회원국 중 처음으로 최종 보고서라고 명시한 싱가포르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모든 노동 허가를 취소했을 뿐 아니라 갱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2020년 3월 22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송환한 나라는 러시아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유엔 제출 보고서와 자금세탁 방지기구 자료를 종합하면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약 2만 8천 명을 송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북한 노동자가 있는 나라로 지목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세네갈 등 모두 29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2개로 절반이 제대지 않습니다. VOA 뉴스 오특송입니다. 과거 유엔과 미국 정부로부터 불법 석탄 운반에 동원된 것으로 지목됐던 북한 선박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모두 중국의 광물 취급 항구에 입항했는데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 고산호가 지난 26일 중국 산둥성 룽카우항에 정박한 모습입니다. 이 선박은 현재까지 정박 중인데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지점을 살펴보면 이곳은 석탄 등 광물을 취급하는 항구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위반 품목인 광물을 실어 날랐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고산호는 당초 유엔 안보리가 제재 지정을 했다가 북한과의 연관성이 확인 안 돼 제재가 해제됐던 선박입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 깃발을 달고 다시 나타났는데 이후 미국 재무부는 고산호가 북한의 석탄 운반에 동원됐을 수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고산호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부터 석탄을 불법 파역하는 모습이 공개됐던 가림천호도 현재 중국 달의 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가림천호의 명백한 제재 위반을 근거로 안보리가 제재 선박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문제의 선박들에 대한 입항 금지와 억류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박들과 거래를 하는 항구시설과 업체 등은 사실상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입니다. 최근 북한이 선박을 이용한 제재 위반에 계속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조만간 공개를 앞둔 연례 보고서에 북한이 지난해 석탄 370만 톤을 불법적으로 수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독일 외무부가 북한의 핵무기 획득 등을 언급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가 심각한 후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그동안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 비확산 체제와 군축이 답보 상태에 빠졌으며 새로운 기술이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확산 금지 MPT 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북한의 핵무기 획득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스 장관은 이어 현실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압박과 함께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미국의 북한 핵 협상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27일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1년을 맞아 이도훈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국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한국의 조세형 외교부 1차관과도 전화협의를 통해 한국에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0년 이후 북한 영유아의 저체중 비율이 90년보다 빠르게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가 28일 발간한 2019 북한 동향과 분석에 따르면 북한 영유아의 저체중 비율은 1998년 60.6%로 절반을 웃돌다가 2000년 27.9%, 2004년 23.4%, 2009년 18.8%, 2017년에는 9.3%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독일 세계 기아원조와 아일랜드 컨선월드와이드는 지난해 발표한 2019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아지수가 조사 대상 117개국 가운데 26번째로 심각하다며 어린이 5명 중 1명이 발육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